여기 A4용지 들어있는 거 프린트 보면 제 1장에 물권의 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물권의 의에서 특정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특정을 좀 동그라미 쳐볼래요? 특정되고 현존 동그라미, 독립한 동그라미요 이 세 가지가 나중에 가면 기본수를 받으면 그 내용에다 동그라미 칠 거거든요 반드시 물권은 특정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501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2동 아파트 102동 501호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501호라는 물건이 특정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아파트인데 그러면 101동 501호 이렇게 아파트가 특정이 되어야 권리를 인정해야 돼요 물건을 그게 특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존이라고 돼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집을 하나 질 건데 3개월 뒤에 내 집에 전세권으로 들어올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물건 계약은 맺더라도 물건인 전세권은 성립이 안 돼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등기라는 걸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래서 물건은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되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독립되어야 된다는 말 보이죠? 독립성 하나의 물건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가 방이 3칸이에요 방이 3칸인데 방 한 칸만 가지고 전세권을 잡아주세요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원래 돼요 나중에 가면 용익 물건은 일부도 되는데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은행 가서 제가 방이 3칸인데 한 칸만 저당권 잡아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 고객님 안 돼요 이건 전체를 저당을 잡아야 되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점심 먹을 때 은행 직원들은 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사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건이 성립되려면 물건 자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특정이 돼야 돼요 그 물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돼야 되죠?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현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샷 문제 나올 때에 지금은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여기 현존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건 채권이에요 채권, 계약이라는 거야 그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을 내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뭐야? 채권을 취득한 것이지 물건 자체를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계약은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은 장래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현존 물건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특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물건의 객체 보인가요? 지금 내가 목차를 보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물건 보인가요? 물건이 뭐 뭐가 있어요? 물건은 물건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물건은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은 고정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게 부동산이죠 제가 저번에 가로수 같은 건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우체통이라든지 공중전화 박스는 다음 날 수거해 가버릴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부동산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크레인 같은 거 이건 동산이죠 그런데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동산에 의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민법상의 저당권은 부동산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그런데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동산에 대해서도 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을 잡아서 돈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자동차 살 때 활부로 사지 않아요? 그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차량 등록증에가 파란색으로 활부로 자동차를 사면 저당권이라고 딱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찍혀있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게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활부로 사면 그래서 부동산, 동산 이게 대상이 되는데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에 가잖아요 저당권을 대출 받는 거 은행에서 그때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로 잡아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금 대출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은행 옆에 들어가다 보면 전세금 대출 80%까지 2. 몇 프로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 그게 전세금 대출이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물건이 대상이지만 지상권이라는 거 나중에 갑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게 권리가 있어요 이게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뭘 잡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직은 저당권이 뭔지 모르니까 낯설지만 이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알게 돼요 이렇게 자우직은 물건도 대상이 되고 2번 거기에 의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3번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거 보여요? 일물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요 이걸 점유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소유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점유권은 있죠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책상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내릴 때까지 점유권이 있어요 사실상 지배권이라 그래요 그걸 사실상 지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업 끝나고 가방 들고 나가면 점유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앉으면 점유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물건이 그런 과정을 겪으는데 보통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과 의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무릎 위에 폭에 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립다운 아가씨가 있어서 그 무릎 위에 내가 앉아요 폭에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는 거야 그게 일물, 일권이라 그래요 그걸 일물, 하나의 물건에 한 개, 일권 이렇게 성립되죠 이게 이제 딜레마가 온 게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 여하고 둘이 부부예요 둘이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2분의 1씩, 2분의 1씩 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1동, 501호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지금 소유자가 갑도 있고 을도 있고 2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2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한 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의 물건을 두 명이서 지분율로 나눠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물건이 2개입니다 소유권이 2개입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두 개, 세 개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다만 양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나란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소유자는 갑과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소유권이고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세권이 그럼 소유권은 하나, 전세권 하나, 물건이 두 개잖아요 지금 일물이권이 되잖아요, 이권 두 개 그런데 이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립이 가난하다는 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권자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점유하면서 그러면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해요 오늘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사를 하는데 누군가 또 와 정의라는 사람이 와서 이사를 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둘이 이사 오십니까? 나도 이사 오는데요? 하고 악수를 했어 그런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 그런데 5층을 눌러요 그러면 앞동인갑다, 앞집 사람인갑다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501호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전세권자고 나도 전세권자는 둘이 생판 모르는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의, 이건 양립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양립할 수 있으면 두 개가 성립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립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점유권 같은 경우 둘이 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성립돼야 되고 아까 전세권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하나만 성립이 되는 거지 두 개, 세 개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물, 일권, 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낯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거기에 원칙 나와 있고 예외가 나와 있는 거 놔두시고 물건, 법정주의 보여요? 물건은 끊어요 물건에서 법정은 뭐예요?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률 동그라미 또는 관습법 동그라미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장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도시에서는 택시를 타면 그 메타기를 꺾어요 꺾는 게 아니라 누르죠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 달렸거든요 택시 타면 그리고 신호등 있으면 그래도 말이 달려 이렇게 그렇죠? 택시를 빨리 가게 되면 빨리 달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말 달리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은 말 달려야 안 돼요 택시 타면 안 달리죠 메타기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시골 동네에 가잖아요 저희 시골 동네를 가보면 택시를 타면 메타기를 안 눌러요 그냥 만 원입니다 그래요 타기 전에 어디까지 갑시다 그럼 만 원입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서울 사람인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야 택시를 탔어 그럼 이상한 게 메타기를 안 꺾더라고 왜 메타기를 안 누르지? 그냥 의심만 하고 딱 내렸는데 한 5천 원 정도 나올 것을 한 만 원을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야 왜 메타기를 안 꺾어요? 꺾으면 이게 5천 원인데 난 5천 원만 줄 거예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택시 기사가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메타기를 누르면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들어옵니다 시골집에 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빈 택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산해서 한 7, 80호를 더 받아요 그걸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된 거야 그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택시 기사가 이겨요 그게 어디 그러냐면 이게 사실인 관습이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관행이 생긴 거야 관행이라는 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관행이 생겼어 이해 되나요?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을 받으면 법적 확신을 받아서 그걸 관습법이라 그래요 법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20년간 관리하고 봉양을 하고 그러면 그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번에 작년에인가요? 이게 나왔죠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분묘기지권은 지료 청구권이 없었거든요 유교사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분묘 내 땅의 산에 분묘 남의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 사용료를 내달라고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면 지료를 줘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이게 작년에 바뀐 판이죠 올해 올해 4월 29일자로 혹시 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남의 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묘 주인한테 지료 청구를 하시면 돼요 지료 청구하면 그 지료를 줘야 돼요 청구할 때부터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판례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예요? 관습상 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한 물권은 여기 뭐뭐가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우리 일곱 가지 물권이에요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까 분묘기지권 같은 거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럼 옆에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나오죠 아직은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정리했고 물권의 효력에 보면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 보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만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번에는 원래 물권법이 몇 번부터 문제예요? 이게 51번부터 해가지고요 64번까지가 물권법 문제예요 총 14문제가 배정돼요 물권법은 양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민법 총칙이 몇 번이에요? 여기가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가 배정되거든요 이 민법 총칙은 그런데 물권법은 이 물권법은 총 14문제가 배정이 돼요 양으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려 듣다 보면 대려 물권법이 더 쉬워요 공식화시켜 놓으면 이게 공식화시켜 놓으면 그래서 아마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14개 중에서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맞더라고요 아무리 못 맞아도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걸 이제 하려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번에 51번은요 올해 여러분들 33회 때 여러분들 처음에 33회거든요 51번은 거의 90%가 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 청구, 50번 자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자리를 빚겨난 적이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혹시 지금 앉아 있는 게 점유권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과 의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이걸 사실상 지배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죠? 비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제 자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 방의 제거라 그래요 좀 어렵게 비껴주세요 라고 내가 점유권자가 전데요 이건 비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점유권에 기해서 방의 제거를 청구하는 거야 그 방의 제거인데 예를 들면 잘 들어둬야 돼요 가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거고 시골에가 이렇게 토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차 시골에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내 땅에다가 막 건부지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내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누가요? 가비 이 소유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그럼 이 물건 내 물건 위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올려놓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농작물을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장님한테 수소문을 하니까 누구요? 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비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의리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좀 이거 건물 철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죠 이게 철거해 주세요 철거를 쉽게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토지가 내 거니까 토지를 나에게 주세요 이걸 이거 토지 토지나 대지라 그래요 대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좀 고급지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방해를 제거해 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힘들죠 어떤 단어가 나올 줄 몰라요 철장에 가면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내 땅에다가 누군가가 내 땅에 의리 건물을 올린 거야 아니면 건물이 같은 거 싸놓잖아요 내 땅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한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이게 다른 말로 방해를 제거해 달라는 거야 써먹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책상은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럼 비켜주세요 이거 제자리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또 하나 해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부러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상황을 바꿔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청구권이 뭐예요 청구권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구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물권의 기에서 청구하는 거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갑이 집이 집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뭘 살고 있냐면 전세권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예요 세대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의리라는 사람 도인이 들어왔어요 아니 도인 도둑놈이에요 아니 현장에서는 도둑놈이라고 안 써요 도인이라고 써요 그럼 도둑놈 여러분들 편하게 해요 도둑놈은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그럼 얘가 야 도둑놈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너 나가 나가 그런단 말이야 그때 이 나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방에 재근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집에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너 왜 너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야 나가 전세권이란 물권에 기해서 나가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더 들어보면 자 집이 있고요 담벼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담이 을집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빨래가 널려 있는 거 이렇게 빨래가 이 민법은요 민법이 아니에요 실생활이지 다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봐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얘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게 바람에 불었어요 바람 바람에 의해서 빨래가 넘어온 거야 이렇게 옆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빨래는 누구 거예요 원래 소유자가 을 거죠 그러면 을이란 사람은 누구에게 갑이란 사람에게 이 빨래가 내 거다 이 옷이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려달라 돌려줘 이걸 다른 말로 반환이라 그래 반환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바꿔볼게요 갑의 취미가 뭐냐면 빨래를 모으는 게 취미야 다른 사람 빨래를 그래서 얘가 나무가지로 해서 나무가지 있죠 이렇게 빨래를 딱 들어서 딱 가져오려고 하는데 걸렸어 그럼 얘는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일부러 그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내 빨래를 왜 가져가는 거야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잘 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바람이에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물권의 기에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 뭐라고요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하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반한 청구권이라 그래요 반한 청구권 반한 청구권은 다른 말로 이걸 돌려주세요 돌려줘 돌려줘 하는 거 있죠 이게 반한 청구권이야 이거 내 거야 돌려줘 돌려줘 두 번째는 방에 제거라고 그래요 제거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방에 제거 청구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제거 치워 치워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건물 철거해 주세요 이런 거 비켜주세요 아까 의자에 비켜주세요 그게 방에 제거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방에 예방이라 그래요 예방 청구권 그럽니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책 나오면 다 있어요 듣고만 있다가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집에 가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방에 예방이에요 예방이라는 거 예방이 뭐냐면 예방은 지금 치매가 됐을까요 치매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게 갑의 집인데요 여기가 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담이 있었나 봐 이렇게 그런데 이 옆에가 텃밭이 있었어요 시골 가면 텃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담벼락이 쓰려질 것 같아 텃밭 쪽으로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아직 내 텃밭이 치매되지 않았지만 치매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벼락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치매는 안 됐지만 예방해 주세요 이게 예방청구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으면 텀블러든 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앞사람이 의자를 툭 빼다가 그게 쓰러져요 컵이 그럼 물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날따라 밍크코트를 입은 거야 밍크코트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뒤에 있는 컵을 들고 있던 사람이 져야 돼요 의자를 뺀 앞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부주의가 있었던 거거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그대로 방치한 거거든요 항상 뚜껑을 닫아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뚜껑을 좀 닫아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예방청구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외방청구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세 가지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대략은 아시겠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지문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 또 시험에 배정이 됐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고 되고요 그다음에 물권 변동은 등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물권의 변동은 물권이 뭐예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원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자, 법률행위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매매 매매 같은 거잖아요 매매 자, 그러면 이거 해보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내 집을 사세요 을이 마음에 드니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된 거죠? 이제는 매매 계약이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칠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다시 갑과 을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을은 매매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완납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법률행위 약정 매매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잔금 칠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등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집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등기부에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돼요 왜? 법의 규정 이게 뭐냐? 상속이나 수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경매 같은 거 아니면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그래요 그럼 얘들은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우리가 형식주의예요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법률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혹 가다가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번에는 배정이 안 됐는데요 등기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것을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 거거든요 수업을 쭉 들어오면 27개 정도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27개는 맞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나중에 12월에 가면 제가 점심 먹고 오후에 약간 오른 지문 있죠? 쭉 정리해 나갈 테니까 그때 들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하고 내년까지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죠 불안해지니까 지금 상대평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잡아가다 보면 이건 민법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무조건 맞히면 되는 거거든요 애우든 안 애우든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24개만 맞히면 돼요 찍었는데 그날따라 운빨이 좋아서 24개를 다 맞혔어 그럼 상관없어요 그거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40문제에서 24개를 어떻게 맞힐 거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단어가 낯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신 분들은 단어가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문장에다가 지금 옷 젖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는 것들이 쭉 따라오다 보면 1월 달 가면 본격적으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잠깐 해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원래 여기에 오면 여기가 양이 많아요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등기의 추정력, 물권의 소멸까지 하면 양이 엄청 많은 양인데 항상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여기가 여기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이걸 빼버리면 되는데 이걸 해볼게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 이걸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을이 돈 1억에 샀어요 자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을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해 주세요 그죠? 그럼 이건 사람 개인 대 개인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 하고요 이건 개인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사권이라 그래요 사법상 권리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등기소 가자 하고 등기소를 가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다가 이거 등기 기재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기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 그래요 여긴 등기 뭐예요? 청구권 여기는 신청권 그래요 여러분들 공시법 배웠다면서 등기법 지금 등기법에서는 얘를 배우는 거예요 얘를 배우는 거예요 얘를 배우는 거예요 신청 국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해 주세요 이건 공권이에요 국가에 대한 것이니까 등기소가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 아니 예를 들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첨부 서류가 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기분 나쁘게 해 그럼 이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등기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건데요 올해 시험에 이걸 냈어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사권이에요 공권이에요 사건, 개인끼리의 문제니까 이해 되나요? 이걸 물어본 거야 이번 등기 청구권 문제가 자, 이게 등기 청구권이고요 단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을 생략한 등기거든요 자, 갑이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계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는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매매를 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면 등기는 이렇게 그어져요 1번, 갑으로 원래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로? 을, 소유자 세 번째는 병으로 가야 돼요 그럼 순차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등기가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 물건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의뢰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는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등기를 넘기고 싶은 거야 그럼 중간이 어떻게 돼? 생략된 등기라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그럼 등기부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1번에 갑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 2번에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으로 넘어가요 그럼 중간이 생략됐으니까 을은 안 나오죠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차로 넘어가도 병이죠 중간을 생략해도 병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이걸 실체 관계에 부합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갈 사람한테 간 거라는 거지 그럼 자 봐요 여기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해서 다시 순차로 등기를 받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누가 짜증낼 것 같아요? 우리 짜증낸다고? 아니야 등기관이 짜증내 왜? 아니 중간을 생략해도 병이고 순차로 와도 병인데 이미 이루어진 거 등기 유효로 하고 얘만 처벌해 뭐 등기를 왔다 갔다 또 하냐 바빠 죽겠는데 등기관이 짜증낸다고 그래서 등기 자체는 그대로 뭘로 가? 유효로 하고 얘는 처벌을 해야 안 해요 처벌을 해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 31회 때 문제를 냈어요 통째로 32회 때는 역시 빠졌어요 안 나온다 해서 그런데 33회 때는 조심하고 들어가야 된 자 사례 문제로 아주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단어 낯설지 않게 여러분들 혹시 맛집 같은 데 가보면 번호표 빼가지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 번호표가 뭐죠? 번호표가 예약이라고요? 청약이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순번을 기다리는 거야 번호표가 뭐야? 번호인데 순번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자, 이걸 해볼게요 갑이 집이 있는데요 의리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요즘 전세방 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세를 내놨어 갑이 집주인인데 가서 물었어 나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2개월 남았다는 거야 2개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2개월 뒤에 오셔야 된다 그런 거야 그럼 나중에 2개월 뒤에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AB번호를 받는 거야 이 사람이 나가면 그 집에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번호표를 받는 거라 그게 가짜 등기라는 거야 거짓골로 등기한다 그래서 얘가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놔요 그럼 이 가 등기 이 가짜가 이런 거짓가짜예요 여기 한자로 보면 사람인변이거든요 사람인변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말이어야 되는데 이상의 한자 중에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사람인자는 어질인자 이게 믿을신자 이 정도 정도가 가장 좋은 말이고 실제는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참 서글픈 건데 사람을 다 믿어야 되지만 99% 밑에 0.1% 묻지 말라고 그것도 한쪽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등기예요 그럼 뭐냐 가등기는 순번을 갖다 놓은 거야 순번을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마 가등기를 배우는데요 그러면 여기 등기부가 1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이제 가압 소유자니까 2번에 뭐냐면 을이 소유권을 앞으로 몇 개월 뒤에 가져오겠다는 것을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딱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번호표만 빼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어 병한테 매매로 그럼 여기에 넘어갔어 그럼 여기가 3번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소유자가 병이 언제? 병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를 받아올 시점이 된 거야 그럼 가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이 갑한테 청구를 해요 그럼 갑으로부터 가등기 여기가 들어와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봐요 아까 일물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몇 개가 생긴 거야? 오케이 두 개 생긴 거죠? 하나는 을 거 하나는 병 거 그런데 순번이 번호가 다르지 얘는 몇 번이야? 2번 얘는 3번 오케이 그러면 일물일권주에 따라서 후순위를 이렇게 말소시켜버려요 없애버린다고 그럼 이 가등기의 역할은 무슨 뭐라는 거야? 순위를 보존하는 순번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가등기를 공시법에서 더 열심히 배워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대략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등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등기를 좀 배워가지고 오시면 그럼 내가 숟가락 하나만 좀 올리면 돼요 거기다가 알겠죠? 공시법 시간에 잘 가시니까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다행히 월요일 날 수업이더라고 공시법이 그렇죠? 그래서 배워서 오면 내가 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점유권, 소유권 이걸 하나 갈게요 자, 뒤집어 볼래요? 점유권 보이지 않나요? 뒤에 넘기면? 자, 이제 이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점유권을 무중장이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얘가 보통 두 문제예요, 점유권이 소유권이 세 문제예요 그럼 다섯 문제가 나오죠? 하나, 하나, 하나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이 두세 문제 그래요 14문제 중에서 여기가 거의 11개 정도에서 12개가 배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가 양이 많아요 자, 점유해 볼게요 여러분들 점유가 한자로 이거예요 이게 점유권이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난 이걸 왜 쓰는지 잘 몰라요 지금도 저도 한자가 좀 재밌어서 이게 점자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점집 가면 이거 점자를 봐요 그 점자 이게 이게 뚫을 권짝이거든요 하늘의 이치를 뚫어요 말로 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뜻을 말로 전한다고 해서 점사라고 하죠, 점사 이렇게 보는데 점유권은 어떤 거냐면 갑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를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첫 번째는 소유자예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다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거 그럼 두 번째는 이 자전거를 빌려 탄 거야 네트 그리고 네트인가? 한강에서 빌려 타거나 자동차 빌려 타는 거 있죠 그럼 이걸 빌려 타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닌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를 훔쳐 갖고 왔어 도인 도둑놈 도둑놈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한강에 가면 막 자전거 타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소유자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거 훔쳐 갖고 와서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인 게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지배라 그래요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라 그래 이걸 우리가 한자로 이걸 점유라 그래요 그럼 점유가 뭐예요? 점유 이걸 권자 권리 의무가 붙으니까 점유권이 뭐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책상과 의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 이해 되죠? 그런데 자 봐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 가지고만 있으면 그다음에 임차인 소유자도 있어 이때 소유자와 임차인은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의 근거가 있어 소유자는 법적으로 내 거 임대차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본질의 권리 본권 그럼 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자가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원이 있어요 그런 거지 내가 농담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한길로 듣고 흘러야 돼요 무슨 욕 보이거나 뭔가 수치심을 주거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막 뭐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사람이 예뻐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내 눈에는 예쁘다고 근데 설거지를 해 설거지 뒷태가 예뻐 그래서 가서 내가 살포시 백허그를 했어 정당해 정당하지 않아 정당하죠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이고 예뻐 앞에 내가 가서 딱 이렇게 백허그를 했어 맞아 죽는다 이유는 뭐야 이유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과 임차인은 본권이 있잖아요 도둑놈은 본권이 있어 도인은 본권이 없어요 정당하지 않아 그래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이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점유권은 이 점유권은 점유권은 1번 이 점유권은 본권 여부 본권이라고 하는 거 본권 여부 불문이라는 거야 본권이 있느냐 본권이 없느냐 따지지 않고 뭘 가지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배를 모르겠어 그럼 뭐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상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라는 거 그럼요 여러분들 책상과 의자는 지금 사실상 지배를 하죠 근데 이제 화산실 간다고 복도를 갈 거 아니야 복도 여기 여기 지나다닐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지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상태라 그래요 그냥 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지배가 아니지 지배라는 건 독점적 지배니까 지배는 독점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 지배는 독점인데 복도나 계단 이 길거리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집도 갔다 다니고 옆집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금 두 개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정류장이 있잖아요 정류장 정류장이 서 있는 거야 그게 사실상 상태인가요? 사실상 지배인가요? 상태인 거야 근데 버스를 탔어 의자에 앉았어 그건 지배인가요? 상태인가요? 지배인 거야 그렇죠? 지하철을 탔어 그렇죠? 지하철에 그럼 내가 의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내릴 때까지는 점유권이 있는 거라고 근데 무임승차인 거야 그렇죠? 카드를 안 대고 몰래 탔다니까 앉아 있는 거야 점유권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왜? 도둑놈도 본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이게 점유권이에요 난 이 점유권을 진짜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정말 와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까? 저당권 있죠? 은행에서 대출받잖아 내 집 담보로 그럼 은행 직원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 안 와 있어? 저당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점유권 대략 아시겠죠? 근데 이 점유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점유가 종류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점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집주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분은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입니다 집주인이죠 새들어 사는 사람 그럼 이 임차인은 이 집을 이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이 직접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직접이란 말 써 직접 점유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직접 점유자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갑은 그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갑은 직접 지배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을을 통해서 점유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임대차 계약이 깨지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환원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갑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간접 점유일 때는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해 안 해? 오케이 지배를 안 하지만 뭐가 있어요? 점유자라고 돼 있죠? 그럼 점유권은 있다 없다? 오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점유 여기 직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해 안 해? 지배를 하고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되나요? 이해 된다고 그랬어요? 갑이 집을 이렇게 을에게 임대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다시 우리가 전대라고 해서 전전세 들어본 적 있나요? 갑의 동의를 받고 다시 이렇게 전차인이라고 해서 전대차를 했어요 혹시 샵앤샵 같은 거 기억나요? 상가를 얻어가지고 그 상가 안에다가 또 다시 임대차를 내는 거 그거 들어본 적 없나요? 가게 안에 또 가게 여러분들 중개업을 나중에 할 때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사무실을 차리려고 그런데 평수가 30평이야 너무 크죠? 중개사 혼자 할 때는 6평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합격해서 그리고 공동 출자를 해 예를 들면 한 5만 원씩만 그럼 100명이야 그럼 5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죠? 500인가? 그래서 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6평짜리를 하나 얻어 그리고 와서 미팅을 할 때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카페에서 미팅은 카페에서 하고 계약서는 사무실에서 100명에도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게 요즘 서울 강남 같은 데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공동으로 하나를 얻어가지고 조그만한 거 비싸니까 원래 새가 그래가지고 계약서 쓸 때만 사무실에 오고 고객을 만날 때는 항상 카페나 그렇게 만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비용들이 엄청나게 아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자격증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꼭 내 점포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야 공동으로 10명이서 하나 점포만 얻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럼 10개의 사업자가 한 사무소를 쓰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다시 또 임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의리인가요? 병인가요? 오케이 병 병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병을 뭐라고 불러? 아니야 직접 점유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직접이라는 말을 생략할 거예요 점유자 점유자 하면 전부 다 직접 점유자야 그 다음에 하나만 을은 여기에 직접 살아 안 살아? 그러면 이 을은 뭐가 돼? 간접 점유자가 돼요 그럼 갑은 이 집에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럼 갑은 뭐야? 잘하네요 간접 점유자 원 간접 점유자 투 간접 점유자가 두 사람이야 여기는 이거 말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헷갈려 불어 이게 이게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다 점유자다 점유자니까 그 개념 하나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좀 약간 오바됐는데 좀 쉬었다 오면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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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